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욕지도에서 제일 분위기가 좋은 펜션을 소개시켜 드릴게요. 어, 유동마을 쪽에 있고요. 진짜 뷰가 엄청 경이롭습니다. 김선장 펜션이라고 합니다. 네, 여기는 좀 약간 위치가 숨어있어요. 손님들께서 많이 놓치고 그냥 지나치시는 부분이 많은데 너무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여기 한 번 온 손님들께서는 다른 펜션은 안 가고 계속해서 김선장 펜션을 이용하시는데요. 그 이유는 바로 앞에 바닷가가 있고 거기에다가 졸귀탱이 강아지가 있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가격이 매우 다른 펜션에 비해서 각선비, 가성비라 좋은 펜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. 정말 여기서 이제 뭐 방파제가 있어서 낚시도 가능하고요. 여름의 최고 휴양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 아, 강아지 너무 귀엽다. 진짜. 정말 귀엽습니다. 네, 이렇게 분위기 좋은 바닷가가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뭐 커플들에게 가장 적합한 펜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그럼 한 번 볼까요? 네. 엄청 좋죠. 그리고 여기 해지기 무렵쯤에 노을이 엄청 이쁘게 먼지입니다. 여기는 총 6개 정도, 5개 정도 있고요. 가족들끼리나 친구들끼리 와도 적합한 펜션입니다. 여러분들, 얼른 김선장 펜션으로 숙박 이어갑시다.